이런식으로 영문법을 다 만들어놨어요. 가정법, 분사금, 분사금은 접주동, 접속사, 주어동사, 접속사는 이조양시 동계지 말입니다. 말입니다. 이유로 조건수 양번으로 이유로 동시에 즉 동시동작은 엔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송 선생님보다 더 창의적일까 그걸 연구하십니다.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 것인가 포인트 그래서 알파고 시대에 뭘 끝났다 가르치는 시대는 아이들을 뭐로 만들어놔 소비자가 아니라 교육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교육콘텐츠를 생산한 생산자로 만들어줍니다. 각자의 그 아이들만의 독특한 방식 이것이 바로 학습 부진을 해서 하는 공식 매뉴얼입니다.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